자 그 다음 웨이벌리 하이스쿨 프렌들리 체스토넘은 체스대회를 한대요 토요일 3월 23일 10시에 어디서 여기 강당에서 어디터리엄 그 다음에 마감일 엔트리 데드라인 하니까 이제 뭐 신청 마감에 3월 22일 4시 그 다음에 나이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네요 그죠 그 다음 상은 골드 실버 브론스 각각의 캐러고리 그러니까 요 학년별로 아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3개씩의 상이 주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을 주는 의식은 3시 자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서를 받을 거랍니다 어 이 엔트리에 대한 그러니까 대회 참가에 대한 그래서 뭐 관심 있으면 일로 들어와